안녕하세요. 엑소옥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신이 일본을 버린 것인가요? 정말로 버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진들이 계속 나는지 지금 구마모토에서 또 내륙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일본의 맥을 끌어넣는 지진들이 계속 나오고 구마모토 말씀드렸듯이 일본 내에서도 지금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구마모토의 강진이 났을 때 도쿄의 빌딩이 흔들린다. 지금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지금 하고 있죠. 그만큼 구마모토의 지진을 일본 내에서도 좀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고요. 어제 지진을 보시면 지금 먼저 지금 여긴 이와떼안이죠. 어제 4.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오전 5시 27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제 지진은 나가노현 남부 또 내륙지진이죠. 기후현하고 경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제 지진은 이제 여기는 이바라키현이죠. 규모 3.1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진이 나고 있고요. 지금 이바라키라든지 처음 다시 보시면 이와떼이 도호쿠 쪽에서 나다가 그 나서 나간으로 내려왔죠. 기후 쪽. 그 다음에 그 이바라키 지금 수도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북쪽에서 도호쿠 쪽에서 그 아웃모리 쪽에도 영향이 있었죠. 그 도호쿠에서 주부지방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바라키. 그 나서 이번에 오늘 새벽에 이제 구마모토에 내륙지진이 난 것입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그 어디죠? 저 4월 7일이었죠. 4월 7일 날 대만에서의 4, 5일 정도 계속해서 하루에 4, 5번씩 낳습니다. 강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원악군이를 치고 뭐 이또만 나아지 류쿠 알란은 독가라에서 한 한 700번 가까이 낳죠. 그래서 독가라의 법칙 얘기하고 막 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진의 패턴이 이제 그 북으로 올라오는 걸 봐서 구마모토가 위험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아소 칼데라 아소의 분야구를 자극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화소산에 아세 칼데라를 아소산에 그 다음에 옆에 오이타 바로 옆에 오이타가 있습니다. 오이타가 있으면서 이제 그 오이타 옆에 에이메현이 있죠. 제 지도를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구마모토의 지진이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일본에서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것은 저랑 뭐 크게 대동 소유할 거라고 봅니다. 구마모토의 지진이 결국에는 그 이 주변에 있는 그 옆에 그 희나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 2016년 4월 14일 날 6.8인가 군가 됐죠. 그 다음에 16일 날 7.3이었고요. 그때도 내륙 지진이었는데요. 내륙 지진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주로 좀 걱정됐던 게 역시 그 희나구 단층대와 구마모토의 후타카와 단층대가 같이 연결을 해서 같이 폭발하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했었죠. 여기 보시면은 희나구 단층대가 여기가 희나구 단층대와 후타카와 단층대인데 이 두 개가 같이 이제 폭발하는 것을 걱정을 했고 그러면서 아소산이 여기 있는데 아소산이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 그때 당시에도 오이타현의 큰 지진 그래서 오이타현의 강진이 났을 때 7점대가 났을 때 에이메현을 치는 것이 아닌가 시코쿠섬에 그 일단 히코쿠섬에 지진이 나게 되면 여기 에이메현의 이 카타원전을 걱정을 했고 요 밑에 또 이제 그 고찌현 고찌현에는 여기도 이 난카이트로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걱정을 했죠. 일본에서 현재 걱정하는 것은 이것도 걱정하지만 중앙구조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걸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구마모토에 대해 지진이 났을 때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 도쿄의 빌딩이 흔들린다. 그거는 뭐냐면 중앙구조선 단층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전체의 단층이 활성단층을 치고 올라가는 걸 걱정하는 걸 걱정하는 걸 그러니까 걱정이라는 것은 다 이미 일본의 활성단층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은 대부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의 걱정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진에 의해서 마그마방의 압력 조건이 바뀌면서 마그마 속에 포함된 물이나 탄산가스가 마그마에서 거품으로 변화를 하면서 이 마그마 전체가 가벼워져서 상승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산이 분화가 되면서 이제 아소산이 폭발하는 걸 큰 걱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아소산 문제가 아니라 이것도 문제지만 사쿠라지마의 가고시마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에 폭발하는 것도 걱정을 합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어쨌든 영향을 박수하게 있던 밝혀진 것은 사쿠라지마니까요. 사쿠라지마 계속 폭발하고요. 사쿠라지마의 화산이 실질적으로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을 해서 그게 동일본 대지진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쿠라지마의 어떤 폭발도 걱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야자키현의 슈가나다에서 과거에 보면 강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슈가나다의 화산 난증이 폭발해서 슈가나다 쪽에 강진이 또 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엔 큐슈 쪽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중국의 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진상을 보면 먼저 신장으로 보이죠. 여기는 5월 20일 저녁 10시 21분 16초에 신장 이리조 차부차월시엔에서 규모 3.0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2km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장 시장 티벳, 수추안, 칭하윈란 이 쪽에서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보시면 여기는 수추안입니다. 수추안 여기는 이빈스 꽁시엔에서 5월 20일 오후 2시 29분 05초에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9km입니다. 대만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0일 오전 2시 2분에 타이난스 정부에서 3.6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3km입니다. 그리고 5월 19일에는 이란시엔 3.7, 5월 19일 또 이란시엔 4.1, 그 다음에 타이동시엔 5월 19일 4.0, 5월 18일 화렌시엔. 지금 전통적인 대만의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이 쪽 라인에서 계속 지진이 나면서 일본의 연합군이라든지 일본의 난세이 제도 쪽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성주군 남남 서쪽에서 5월 20일 오전 11시 29분에 1.4,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5월 20일 오전 8시 18분 1.5, 그 다음에 전남 목포시에서 오전 7시 33분 1.1, 그 다음에 5월 19일에는 경북 상주, 경북 문경, 충남 태안, 북한 강원도 회양, 이렇게 지진이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